약간 신비로워 보여요? 약간 토토로가 나올 것 같아요 도착을 했습니다 철학보다 무서운 건 비비의 총알 철학보다 무서운 건 비비의 총알 원래는 타이거제이케이 가사가 총알보다 무서운 건 MC의 철학이거든요 저는 이제 반항을 한 거죠 철학이 어떻게 무섭냐 내가 제일 무섭다 나한테 까부는 건 다 됐었다 약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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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CG가 되가지고 긴장스하게 나오지 않을까 비밀 보는 거지 You better learn when she get You better You better You better You better learn when she'll let you You better You better You better Yes You better You better You better You better I feel like you can always do this You better You better You better You better 이제 한 컷 남았는데 몰라 그래도 오늘 책 땄을 때 끝나니까 뭔가 워라벨도 챙긴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그는 막 달려가서 딱 예 카메라 닫아 우리 열심히 힘내고 싶다 맞아 맞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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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